안녕하세요. 마니아 리포트 시청자 여러분, 강경남 프로입니다. 일단 국내 대회가 개막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준비를 워낙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치르면서 또 외국 선수가 같이 경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작년에 좀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개막전이 워낙 큰 시합이긴 했지만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 조금씩 많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남서울 컨트롤 클럽에서 개막전인 만큼 팝5 공략을 주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좀 동계훈련을 하면서 거리를 많이 늘렸는데 이제 팝5 같은데도 조금 다른 선수들에 비해 거리가 더 나아가서 아이언으로 투원도 좀 쉽게 될 것 같고 해서요. 아마 개인적으로 남서울 컨트롤 클럽이 저랑 안 맞는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에 들었는데 우승에 인연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준비를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더 많이 했어요. 작년에 2승 했는데 올해는 한 욕심 같아서는 한 3승 정도 하고 싶어요. 12원도에서 15원도 사이가 좀 되지 않을까? 자세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원도 이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매일 언더파를 치는 게 아마 남서울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파5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린 미스를 많이 하면 코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포대그린이라서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 차기도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린 접종률을 굉장히 많이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린 접종률을 높이려면 반대로 드라이버가 러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플라이어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거리보다 워낙 멀리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티샷을 페어웨이 접종하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있어요. 팬 여러분 옷이 준비 많이 한 만큼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화이팅!